회사에서 필요한 업무용 차량, 아직도 이런 고민하면서 쓰시나요? 매월 발생하는 불필요한 고정비와 필요할 때 차가 없고 번거로운 장부작성까지 해야하는 불편함 관리자와 임직원 모두를 위한 편리하고 합리적인 업무용 차량을 원하신다면 스마트한 이동의 시작, 쏘카 비즈니스를 제안합니다 쏘카 비즈니스는 1등 카쉐어링 쏘카가 만든 법인 전용 서비스입니다 전국 4천여개 쏘카존에서 1만 대의 쏘카를 언제나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매월 많은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업무용 차량, 쏘카 비즈니스를 만나면 불필요한 지출은 사라집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이용내역 관리와 정서는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임직원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세요 경차부터 세단, SUV까지 업무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장거리 출장 시에도 전국 쏘카 존에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출발하고 싶을 때 원하는 장소로 차를 가져다 드리는 부름 서비스까지 스마트한 이동의 시작, 쏘카 비즈니스 쏘카 비즈니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